좋은 아침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생따 습관 챌린지 42일 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쟁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첫째, 호적수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함께 배우고 셋째는 함께 등산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조인트의 사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1인 기업가들이 엄청 많이 세상에 이렇게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런데 1인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기업 창업, 퍼스널 창업을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의 크기, 시너지의 크기를 키워가고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를 키워가야 함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경쟁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그런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얘기하는 호적수를 찾으라고 하는 것. 호적수라고 하는 것은 이노예 히로유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의 성장을 함께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호적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울 때도 혼자서 배우면 배우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박사까지 했고요. 계속 지금도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배움에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함께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배워갈 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 등산도 함께 가요. 혼자 가면 외로운 것도 있지만 함께 갈 때 중간에 가다가 지쳐도 그렇게 함께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에서 기쁨을 차지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떠한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경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서 힘을 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이렇게 함께 경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호적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배우도 같이 하고요. 등산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또 비즈니스의 동반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길들 가는 곳에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생따비전메이커 김일교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